3번으로 가시고 실내 공기 상태에 대해서 옳은 것을 원했습니다. 유리면 표면에 결로가 생긴다. 그럼 표면 온도가 실내 노점 온도보다 높을 때이다 하고 나오는데 그건 아니죠. 이게 실내 표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노점 온도, 이슬이 생긴다 하는 얘기는 바로 뭘 얘기한다. 공기져 있는 수분이 여기 와서 부딪히는 와서 이슬이 맺힌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온도가 어떨 때? 온도가 낮을 때 여기 와서 이슬이 맺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름철에 우리나라 습도 높잖아요. 여름철에 야외에 놀러가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 섰던 사람 바지 어떻게 돼요? 다 젖어버립니다. 왜? 풀립에 뭐가 맺혔어요? 이슬이 맺혔죠. 공기 중에 있던 수분이 온도가 낮아지니까 뭐가 된다? 이슬이 돼서. 노점 온도 이해가 돼서 이슬이 돼서 맺힌다는 얘기. 여기다가 햇빛이 나서 다시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수분이 증발돼서 그 이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면의 온도가 낮아야만 뭐가 된다? 이슬이 맺힌다는 얘기. 노점 온도보다.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2번 실내 공기 온도가 높으면 절대 습도가 높다 했는데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습공기 선도 그리세요. TX 선도에서 여기가 건고 온도고 이게 절대 습도 아니에요. 하나의 점이다. 이 점에서 온도가 높으면, 실내 공기 온도가 높으면 바로 이렇게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살펴보니까 당연히 온도는 여기에서 T1이 이렇게 갔으니까 T2로 온도는 당연히 상승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절대 습도는, X값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높으면 절대 습도는 불변이다, 변함이 없다. 단, 이게 상대 습도 몇 프로 선? 100% 선이죠. 그럼 상대 습도 선이 이렇게 있던가? 이 D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교실 안에 온도가 제에서 20도다. 여기에 수증기가 지금 어느 정도 차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수증기를 더 가했더니 포화상태에서 물방울이 돼서 떨어진다 했을 때 이 20도씨 온도를 25도, 30도씨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된다? 다시 수증기가 하면 수증기가 공기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바로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포함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2번은 틀려지면 절대 습도가 높다가 아니라 변함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 실내 공기 건고 온도와 그 노점 온도 차가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상대 습도는 이쪽에 있는 온도가 바로 상대 습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올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게 이렇게 올수록 작아진다. 맞는 얘기죠. 4번에 건고 온도가 낮은 공기일수록 수증기 합류량이 많다? 아니죠. 건고 온도가 낮을수록 수증기 합류량이 많다. 그럼 우리 바꿔야겠어요. 겨울에 가습기가 필요 없죠. 겨울에 공기 온도가 낮으니까 습도 합류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뭐 한다? 가습기 틀어준다 그랬죠. 자, 여기서 팁 하나 더. 제가 에어와시아 얘기할 때 한 번 했습니다. 겨울철에 가습기 틀 때 갓난 애기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반 가습기 틀면 그게 수증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원심력에서 고속해지는 원심불리에서 아주 미세한 물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습은 되는데 온도가 어떻게 된다 해서 뚝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갓난 애기들 감기 걸립니다. 가습한다고 하다가 감기 걸린다. 그래서 돈 몇 만원 조금 더 들을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백화점 같은 데서 가습기 어떤 거 그냥 증기로 뿜어내는 게 아니라 물을 끓여서 내보내는 가습기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실내 온도 같은 데 높아지면서 습도도 충분하게 작용해서 애기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어른들한테는 일반적인 가습기 써도 되지만 애기 했을 때는 물을 끓여서 나가는 가습기 써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증기 함유량이 든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되죠. 4번 갑니다. 열기한기 냉수코일 입구측 온도와 물의 온도차가 16도. 그다음에 냉수코일 출구와 물의 온도차가 6도씨이면 대수 평균 온도차를 어떻게 했냐? 이걸로 풀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여기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물의 흐름이 향류인지, 향류인지, 병류인지 흐름을 표시해주는 게 좋죠. 다시 얘기해서 코일이 이렇게 있다. 냉수코일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들어가고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되냐? 공기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물이 된다는 얘기죠. 냉수가 된다는 얘기. 그럴 때 냉수코일 입구측. 냉수코일 입구측이 여기냐 여기냐 하는 얘기죠. 온도차가 16도 하고 나는데 항상 뭘 기준으로 넣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그림을 했을 때. 그렇죠? 공기가 들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넣는다고 그랬어요. 물이 들어오는 쪽이 아니라 공기가 들어오는 쪽이 입구측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문제상 델타완이 되겠고 얘가 뭐가 된다? 출구측이 델타2. 이래야지 이게 이제 병류죠. 아, 미안합니다. 향류죠, 향류. 그래서 열교환이 좋아지는 겁니다. 델타완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여기서 들어오는 공기 온도와 그다음 냉각 출구 온도의 차를 얘기하는데 아예 값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라고? 16도라고. 그다음에 델타2는 아예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6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대수평균 온도차 MTD는 LN, 델타2 분의 델타1, 델타1 마이너스 델타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수평균 온도차는 LN, 델타2가 얼마 나왔어요? 6도 나왔죠. 6분의 16, 16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주는데 공항용 계산기 누를 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빼주면 얼마 나온다? 10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고 계산기에 가로 열고 16 마이너스 6 가로 닫고 나누기 그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LN, 16 나누기 6 하면 다 멍뚱하게 나옵니다. 가로 열고 16, 나누기 6 가로 닫고 이 꼴을 해야 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차이점 조심하세요. 그래서 나오는 이 값이 얼마 나온다? 약 10.195에서 10.2 정도. 1번이 정답이 되네요. 차이점 Tooth 2, 20 database 2 기회 bea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